장작 생산주강 내주마 간다! 페가수스! 자, 카이바군! 최고의 듀얼을 즐기도록 하죠! 듀얼! 내 차례다! 가드를 엎어두겠다.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공격표시로 소환! 네!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차례를 마치겠어. 제 차례입니다. 드로우! 몬스터 카드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카드를 엎어두겠습니다. 카드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제 차례는 끝이에요. 각오하시지. 내 차례라! 드로우! 해에서 지속마법 발동! 배틀! 닫아라. 몬스터로 공격! 차례를 마치겠소. 제가 할 차례입니다. 드로우! 제 차례는 끝이에요. 자, 간대! 내가 할 차례! 빌드 마법 발동! 간대! 몬스터를 공격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간대! 몬스터로 특수 소환! 몬스터로 특수 소환!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로 특수 소환! 지금이다! 몬스터로 직접 공격! 이미 읽었습니다. 엎어둔 카드를 열겠습니다. 함정 활동!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좋았어. 내 차례는 끝임. 여기까지는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제 차례예요. 드루! 자, 갑니다! 그래서 의식마법을 발등하겠어요. 그럼 몬스터를 의식소원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엎어둔 카드 오픈! 함정 활동! 차례를 넘겠어요. 난 카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내 차례! 빌드 마법 발등! 한숨에 해치워주겠다.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등!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가드를 뒤집어놓은 카스! 내... 시단이... 내가 창조한... 게임에서... 진정한 듀얼킹의 칭호에 어울리는 자는 바로 나야! 공인! 무증! 최강! 내 힘을 보여주마! 자, 덱에서 카드를 뽑아라. 간다! 이제부터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겠어. 뭘! 내가 할 차례! 으야!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등! 으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를 핑크로 소환! 으야! 몬스터를 핑크로 소환! 몬스터를 핑크로 소환! 개의사! 마법 발등! 에에서 지속 마법 발동 한숨이 해치워지겠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차례를 마치겠어 내 차례야 로우 어그를 뒤집어 놓겠어 에에서 빌드 마법 발동 됐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메트 도착한다 몬스터로 공격하겠다 내 차례는 끝났어 각오하시지 내 차례야 빌드 마법 발동 가드를 엎어두겠다 차례를 마치겠어 내 차례야 빌드 마법 발동 엎어둔 가드를 열겠어 속공 마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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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이 꽤 뚫고 있었다 허퍼둔 가드를 열겠다 감정 발동 어그를 뒤집어 놓겠어 바다의 힘을 보여주겠어 몬스터를 공격표시로 소환한다 내 차례는 끝났어 자 간다 내가 할 차례 빌드 마법 발동 간다 배터리다 지금이다 몬스터로 공격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내 차례는 끝이야 그렇다면 내 차례다 빌드 마법 발동 바다의 힘을 보여주겠어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배터리 자 간다 몬스터로 공격하겠어 전보로 바로 그거야 몬스터 효과 발동 관심이 해치워지겠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덮어둔 타는 오픈 감정 발동 내 차례는 끝이야 빌드 마법 발동 이제 내 차례에 빌드 마법 발동 빌드 마법 발동 마음이 해치워지겠다 몬스터를 공격표시로 소환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자, 나오너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안심히 해치워지겠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를 특수 소환 이제 끝이다 몬스터로 공격 내가 졌다 진정한 듀얼킹의 칭호에 어울리는 자는 바로 나야 진정한 승자는 단 한 사람 간다 듀얼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내가 친히 가르쳐주겠어요? 듀얼! 내 차례라 내 차례라 배에서 지속 마법 발동 이거야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를 특수 소환 이말씀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하겠다 이말씀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이말씀 카드를 덮어주겠어요 카드를 덮어주겠어요 카드를 덮어주겠어요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겠다 이말씀 어설프군 덮어둔 카드 오픈 감정활동 데스테리에요 오호호호호 공격이다 데스테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즉, 간다 내가 할 차례 빌드 마법 발동 간다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강심히 해치워주겠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그리워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아니 다 익히는군요 아파둔 카드를 오픈하겠다 이말씀 함정이다 이말씀 전쟁! 배틀이다! 어디 맞죠? 못지? 몬스터로 직접 공기야! 음마미야아아아아아!!! 학생 여러분! 방금 그건 나쁜 예로써! 결코.. 결코 흉내내면 안된다! 이 말있음! 진정한 듀얼킹의 칭호에 어울리는 자는 바로 나야 근데 진정한 승자는 단 한 사람 근데 생초자인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하는 수밖에 듀얼 내 차례들 카드를 뒤집어놓겠어 몬스터를 특수 소환 차례를 마치겠어 내 차례야 드로우 좋았어 몬스터를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카드를 더 퍼두게 차례를 마치겠어 즉 안 돼 내가 할 차례 로우 몬스터 카드를 뒤집어두겠어 매트 어디 맛 좀 보시지 몬스터로 공격하겠어 제기랄 제기랄 시원 내 차례는 끝이 어떻게든 해야 할 텐데 내 차례야 이게 나의 서바이벌 테크닉이란 거다 젠장 드로우 해석 속공마법 발동 진짜 괜찮아? 몬스터를 융합 소환 속공마법 발동 어퍼둠 어퍼둠 카드를 열겠어 속공마법 발동 이거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어설프군 어퍼둠 카드 오픈 감정 발동 아퍼둠 카드 사도를 덮어주겠다 사도를 엎어놓지 큰일이다 차례를 끝내지 하하하하 내 차례다 후하하하하 어퍼둠 에어승 지속 마법 발동 한숨이 해치워주겠다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지금이다! 버퍼둔 카드를 열겠어! 주속 감정 발동! 에트! 버터! 몬스터로 직접 공격! 봐서 알겠지만 난 그냥 생초자야 진정한 듀얼킹의 칭호에 어울리는 자는 바로 나야! 안돼! 자! 덱에서 카드를 뽑아라! 간다! 힘을 보여주지! 내 싸움의 영혼을 듀얼! 내 차례다! 베이사! 지속 마법 발동! 간다!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이거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잠심히 해치워 죽였대!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에스! 마법 발동! 가드를 높여두겠다 차례를 마치겠어 내 차례다 브로우 에스 마법 카드 발동 똑똑히 보도록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강별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에스 마법 카드 발동 똑똑히 보도록 몬스터를 특수 소환 차례를 마치지 자 공격해라 근데 내가 할 차례 빌드 마법 발동 당신이 해치워주겠다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아트 어디 맛 좀 보시지 몬스터로 공격 강도란 지수 강도란 지수 덮어둔 카드를 열겠다 감정 발동 차례를 마치겠어 가차 없이 간다 내 차례다 드로우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를 특수 소환 나와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배틀 오직 선멸만 있을 뿐 공격이다 이 정도로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로 공격 드리비켜 몬스터로 공격 몬스터로 공격 몬스터로 공격 아트 효과 발동 차례를 마치겠다 더 이상 니녀석 앞에 기론 없다 그만 포기해 이제 내 차례에 빌드 마법 발동 개예사 마법 발동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공격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간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간다!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가드를 높아두겠다! 히트! 어디 맛 좀 보시지! 몬스터로 공격! 이 녀석의 수법은 간파했다! 몬스터 효과 발동! 어디 맛 좀 보시지! 몬스터로 공격! 이 녀석! 차례를 넘기만!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내 차례다! 드로우! 마법 카드 발동! 몬스터를 특수 소환! 카드를 높아놓지! 힘으로 누르는 싸움 방식! 이것밖에 없어! 배틀이다! 줄이 밀켜! 공격이다! 하지만 여기 있어! 어퍼던 카드 오픈! 감정 발동! 이 장외기에 있는 비가 플러스에게 지옥을 안겨주다니 비가 플러스에게 지옥을 안겨주다니 차례를 마치겠다! 흠, 이 녀석! 차례들! 빌드 마법 발동! 한숨에 해치워주겠들! 몬스터를 특수 소환! 간다! 배틀이든! 이제는 끝이야! 몬스터로 공격! 나의 듀얼리스트로스의 긍지는 이런 걸로 부서지지 않아